사랑하는 대구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대학교의 교수님들과 직원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즉 교수님들은 4년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육을 그리고 직원선생님들은 행정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줌을 통한 실시간 강의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실습 및 실험을 통해 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2년간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대학교의 입학식에서도 비대면으로 또 강의도 비대면으로 수강하게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코로나19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류라고 합니다. 즉 디지털 원주민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매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세르는 디지털 원주민들 엄지세대라고 인정하였고 머리 외에 손에 또 다른 머리를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엄지세대들은 손에 들고 다니는 머리를 엄지로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머릿속에 기억하기보다는 내려받기와 올리기를 통해 우리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고 손에 들고 다니는 머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엄지세대는 기초수급자 집안에서 할머니의 응원과 보살핌으로 연복 50억의 프로게이머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컴퓨터 자판을 능수능랄하게 다루어 프로게이머들 세상에서 최고 강자가 된 것입니다. 생각이 말을 바꾸고 말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입학할 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졸업할 때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사랑, 비, 자유의 권학정신은 66년 전 이형식 목사님이 잘 못 보는, 잘 걸을 수 없는, 잘 들을 수 없는 장애인을 교육시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숭고한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구대학교에는 200명이 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올림픽이라고 하지만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스페셜올림픽이라고 부릅니다. 즉 장애인들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로서 대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장애인들을 소위 정상인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우하면 좋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서문 앞에 보이는 문천지를 포함한 약 100만 평의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물러나 선후배 대면 행사, 신입생 환영의 화과별 MT, 봄축제, 그리고 가을 대동제와 같은 행사가 가능해져 활기찬 캠퍼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졸업할 때 크게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잘 알기보다는 잘 할 수 있는 분야, 더 나아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보다는 즐길 수 있는 분야를 찾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풍요로워지리라 확신합니다. 대구대학교에서 첫 출발을 하는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